봐봐, 뭐야? 삼이랑 꿈이 있어 삼이랑 꿈이 있어 뭔가 몸에 좋은 것들이 이런 것 같은데? 아, 맞아? 어, 하나는 너꺼고 하나는 너꺼고 한번 먹어보라고 주실래요 홍삼 구미네 구미 어 이거는 구미고, 이거는 홍삼이야 먹어볼래? 홍삼 구미가 이렇게 생겨나 봐 케어 유? 홍삼 구미 잘 먹는지 한번 궁금하다고 보내주신 것 같았어 엄마, 포도맛 안, 홍삼 먹어봐, 맛이 어떤지 하얗게 두 번 먹는 거거든 어때? 달콤해, 맛있잖아 맛있으면 사고, 안 맛있으면 안 사는 거거든 맛있어 응 어때? 완전 맛있어 진짜? 지금까지 먹었다고? 아니, 이따가 하나 더 먹는 거 응 맛있어? 더 사? 엄마도 먹어봐야지 두 개라면 딱이야 엄마 응? 맛있다 엄마 하나는 얘야? 하나는 얘야? 이 맛이니까 좀 쌀쌀한테도 맛있다 그치? 우리잖아 이거 여기 자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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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느껴져? 응 응 맛을 표현해 주신다면? 맛을 표현해 주신다면 맛을 표현해 주신다면 내가 열 먹을 때 쭉쭉 먹는 약이잖아 그 맛인데 응 나는 그 약은 맛있거든 응 근데 그게 찔리가 돼서 응 약간 식감이 엄청 맛있는 식감이 식감이 뭐에 좋은 줄 알아? 어 아 나 배웠는데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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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역력이 엄청 좋아 아 가지고 배웠는데 아 아 많이 안 추워서 좋다 그치 응 하늘도 안 추운데 왜 이런걸 입고 하지? 어? 아니 그래도 이정도 입어줘야지 겨울인데 겨울도 자존심이 있거든 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따뜻하고 겨울이 좋아하겠다 겨울이 되게 좋아하겠다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오늘 건강한건 다 맛없잖아요 근데 영튀기 향이 맛있어요 하하하하 건강한건 따라올 때 난 난 맛있던데 너무 맛있지? 응 꼭 적혈구처럼 생겼다 어? 적혈구? 어 동글동글한게 엄마가 이거 저 파열 있잖아요 여기 적혈구가 그래? 오 맛있지 응 응 입이 키고 큰데 왜 이렇게 쪼금쪼금씩 뭐가? 햄스터처럼? 열 수 있어? 응 케이트 아유 응 인 co-ending 시청자 눈치 피아노보다 피아노도 검반마다 소리가 다르잖아 아유 odia 마 THIS 어떻게 whole 어떻게 행복한 하실 수 있을까요? 꼭 해야 되는 것 빼고 자신이 다 원하는 거 하면 돼요 원하는 거? 꼭 해야 되는 거 빼고 다른 동물들은 안 그러는데 강아지는 왜 그렇게 사람을 좋아할까?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너무 좋아해 강아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적응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동물들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잖아 그래서 뭔가 적응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런 거 같다 매일 일기를 쓰면 뭐가 좋은가요? 특히 영어로 일기를 쓰면? 일기를 쓰는 게 좋은 게 뭐야? 일기를 쓰면 나중에 컸을 때 자신이 뭘 했구나 알고 더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?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 있구나 선생님! 사람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? 그리고 왜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? 내가 아는데 일을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일을 안 한다면 돈도 못 벌고 집에서 쫓겨나가겠죠? 혼자 살고 있다면? 주택이어도 만약에 그 돈이 잔액이 다 떨어지면 어디에서 막 나라에서 와가지고 막 집에서 내쫓인다던데?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구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이거 공부는 왜 해야 돼? 공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 배우는 거야?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는 거구나 혜리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야?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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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고 있잖아 하나 둘 셋 피자 나한테 말해봐 하나 둘 셋 두부 안전거 다시 하나 둘 셋 라면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 줄 알아? 나 알아 뭐? 맛난 라면 아니 함께 라면 너와 함께 라면 너무 맞았어 너와 함께라면 라면이 더 맞아서져 그 재벌집 재벌이었나? 그 영화 여왕인가 그거였어 아 그래? 어쨌든 엄청난 부자여서 난 좋았어 나는 너도 부자 지금도 부자잖아 나는 뭐 부자야? 너 지금 뱃살 부자잖아 엄마 나는 엄마 엄마 나는 엄청 좋은 거 내가 부자긴 하지 왜냐면 아빠랑 나랑 있으니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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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 쓸 수 있다 엄마 나는 엄마 나는 바로 장난치다가 아 아 아 아버지가 아 돌을 우리 엄마 얼굴은 나중에 볼게 아니 아니 우리 엄마 얼굴은 수영이 아 야 여자 당해 수영이 또 그다음에 여자고요 또 또 눈이 지금 이만해 두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눈썹이 엄청 진하고요 그놈의 입술이 엄청 부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선 약간 도둑하게 아 그거 잘못 말한 거고요 입술이 엄청 구웠다고요 구웠다고요 그 여기 초고자 위에 선 코 코 코 그래서 코 코 코 코 고요 Early when I need it, I can count on you like 43 Indie You'll be there Cus that your prandro Неспーチャュ I'm sorry for that 1, 2, 3 I'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Y, 4, 3, 2 You'll be there Cause there's a prince that wants to do Oh yeah You'll be there